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여직원이 그 차에서 내릴 때 롱패딩만 입고 하이힐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 속옷까지 쌌다. 김부장의 검사회전 15,000명 축하합니다. 민소씨 15,000명 축하할 게 아니라 15,857명을 축하할게요. 우리 예민해 요즘 나. 제가 뭉뚱뚱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변호사님의 최대 취미시라고. 요즘 제가 거의 데이트레이더 같아요. 계속 구독자 변하는 걸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 채널 올라갔는지 아세요? 제 얼굴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부터. 조사하는 장면들 이런 거를 우리가 쇼츠를 한번 만들어봤잖아요. 거의 내 얼굴에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떡상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검사랑 피의자가 조사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거는 그렇게 실제로 조사하는 모습들이 궁금할 것 같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제 조사는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훨씬 복잡한데 좀 간단하게 만들어봤고 다행히 되게 좀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또 궁금하셨나 봐요. 정말로. 저같이 이제 좀 태상물종을 잘 모르는 법돌이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유튜브 힘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네 가지 사건을 말씀을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만취한 회사 여직원 준유사관관 무죄 사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어떤 사건인가요?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되게 만취를 했나 봐요. 만취한 상태에서 회사 대표하고 회사 대표 차량의 뒷좌석에 있다가 대표가 그 만취한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추행이 가능했을까요? 일단 같은 차에 있었을 거고 스킨십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스킨십이 실제로 있었었고요. 성범죄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접촉이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접촉이 강제로 됐는지 강제로 된 게 아닌지의 이슈가 있어요. 강제로 되는 것도요. 상대방을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는 엄청 강한 게 있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나의 우월한 지위에 따른 어떤 위력을 한다든가 위세를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어떤 강제력을 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거불룡에 빠져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만취해가지고요. 자기 몸도 잘 못 가누고 자기 몸 만져도 모르는 거죠. 강제로 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강간이에요. 그리고 추행으로 한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강간이랑 강제추행처럼 완전히 사람을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 아닌데 저항하기 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위력이라든가 내지는 속여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요. 그런데 진료를 빙자해가지고 여자 환자 몸을 막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추행인가 아닌가 싶지만 긴가며 하죠. 당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력이나 위계를 가하는 게 통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가 되게 특별해야 돼요. 미성년자이거나요. 내지는 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상하관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피해자의 그 당시 상태에 따라서 강제력이나 위력이나 위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성관계를 하면 강간인 셈인데 그거는 강간에 준한다고 보는 거예요. 준강간이라고 하고 추행이면 강제추행에 준한다고 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내가 성관계하는 걸 허락해서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만취 상대에 라는 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나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범한 건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을 만졌는지 내 몸을 어떻게 만졌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잘 기억도 안 나고 성범죄라는 게요. 여러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은 없고 피해 진술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본 피해는 뭔지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준강간 중강제추행이라는 게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이슈도 있어요. 이게 필름 끊기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 나하고 좋아가지고 성관계 다 동의하고 했는데 술 깨고 나서 생각 안 난다고 지금 나한테 못 얘기하는 거냐 라는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강간 사건은 남자는 남자대로 억울할 수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억울한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날 내가 술 먹어가지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깨고나 보니까 내가 쟤랑 성관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 술 취했을 때 쟤가 나 술 취한 거 이용해서 나한테 성관계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거 없었는데 얘가 좀 술이 좀 들어가더니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스킨십하고 달라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냐 이런 얘기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강제력인데 강제력이 없어도 처벌하는 게 중강간이거든요. 강제력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해자가 이미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네. 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얘를 이용만 하는 거죠. 성접촉 요게 다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이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심신상실 항거불륭 전혀 아니었다. 말짱했기 때문에 나는 심신상실 항거불륭 상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한 고의도 없고 이런 걸 이용한 적도 없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는 인정해요? 성접촉한 거는 맞다. 라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피해자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동의한 적 없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주변에 회식자리였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여자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기대박해 선전이에요. 결국 증거로 판단을 하는데요. 증거는 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사물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은 함께 회식한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신고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하게 된 경위에서 거기서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회식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났으니까 그렇게 안 취해 있었다. 그렇게 안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이 여직원이 성적 조촉이 일어났던 차 안에서 나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나 추행당했다. 편의점을 가서요? 네. 편의점 직원한테 이야기하고 거기서 함께 회식했던 사람들한테 대표가 나 만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죄였어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당시의 상황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앞, 뒤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요. CCTV가 있었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대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CCTV가 있죠. 이 후배 여직원이 차까지 걸어오는 장면 차에서 내려서 걸어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어요. 자기 혼자 잘 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여직원이 그 차에서 내릴 때 롱패딩만 입고 하의를 다 벗고 있는 상태였어요. 속옷까지 싹 다 속옷까지 싹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롱패딩을 입으니까 여기 직장 대표가 그 롱패딩을 이렇게 지퍼를 올려줘요. 근데 그 지퍼를 올려주는 동안 이 여자는 특별한 거부하는 것도 없고 그 대표는 차에서 뭐를 두고 있었나 봐요. 차를 한 번 보는 사이에 이 여자가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대표는 차에서 보다가 이 여자 없네 이러면서 이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112에 신고까지 합니다. 이런 행동은 되게 특별한 행동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수취해서모한 여자를 강제로 범했다라고 하면 신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여직원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알바생을 끌어아라요. 네? 처음 본 편의점 알바생을요? 끌어아라 손잡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술버릇인가 보다. 술버릇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이 술 취하면 아무하구나 이렇게 스킨십하는 그런 버릇이 있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 안에서 성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 피해봤다고 하는 여직원이 말하지 않는 사항까지 싹 얘기해요. 근데 이 여직원은 자기가 언뜻언뜻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 말이 달라요. 진실 게임처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쪽이 거짓말을 하면 치명타를 입어요. 말이 다르니까 대력 피해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짝살짝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직원이 이 직장 상사를 무고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여직원 입장에서 술 취해가지고 피해 입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 여직원의 허락을 안 받고 이 여직원을 추행한다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 이 여직원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여직원이 정말로 추행하는 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 이런 경우 있거든요. 멀쩡하게 행동하고 나서요. 기억이 안. 그래서 법원은 무고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신상실이라고 대표가 생각했을 것 같지도 않고 심신상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 안 했을 거다. 라는 이유로 무죄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에요.